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66명, 동대문구는 총 285명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247번부터 270번 확진자는 증상을 느끼고 강남 성심병원과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285번 확진자는 타구 기확진자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강화됩니다.